요리 방식? 다 뜨지 마! 아아 죄송합니다 톡톡! 받아 하세요! 받아 하세요! 받아 하시마세요! 아 진짜!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말도쿤의 보드게임 동아리 이번에 멤버 뭐 늘 그랬듯이 그 녀석들입니다! 자 벨로략뿡님 안녕하세요 그 새끼입니다 그 다음에 하오카우님 안녕하세요 새해 엑스입니다 아이씨 말라고! 새해 와 엑스! 그리고 통깡님 안녕하세요 이 새끼들 동생입니다 미안하다 뭔가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가 미안하다 그리고 오늘의 일일 게스트라고 하지만 저희들이랑 지식 수준이 똑같은 우리 모이님 아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임은 바로 블리치라는 게임입니다 이걸 그럼 모이님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자기 턴이 되면은 자기 차례의 카드를 이렇게 가져와서 뒤집어 두시면 되는 게임입니다 만약에 통깡님이 카드를 이렇게 뒤집어 두는데 똑같은 색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상대방의 카드에 적힌 걸 보고 그거에 맞는 말을 하시면 돼요 통깡님은 사자성으로 외치시면 되고 먼저 외친 사람은 상대방의 카드 한 장을 이렇게 가져와서 점수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점... 근데 이 게임이 되게 패스트한 게 예를 들어 이렇게 카드를 가져왔는데 가져온 순간 또 이렇게 이렇게 또 색깔이 똑같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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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순간에 또 외쳐야 돼요 서로 아... 저희는 뭐... 거의 할리갈리급으로 막 빠르게 해야겠네 갑자기 이렇게 말 절 수도 있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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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는 이제 체인지 카드라고 주황색 분홍색이 있죠 그냥 주황이랑 분홍이 똑같은 카드가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제 주황이랑 분홍이 똑같은 카드로 인식이 돼서 이제 주황 분홍 또는 이제 지금 여기는 초록색 분홍색 이렇게 대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네 둘이 듀얼하라는 거잖아 맞습니다 이게 초록색 분홍색이 어야 어집이 귀지 closet 똑같은 거 시민아 투여타질이까 어어어어어어어 저치킨 diabetic 디시아 유ні追 윈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게 막 황해야 되고 Ohhh 갑니다 이게 조류고 이게 신발 Hogwarts inserts 어? 어? 이디야! 아니 나 화장품을 몰라! 이디야! 이디야! 나 화장품을 몰라! 야 화장품 브랜드 조말론 르라보 아베나 뭐 이렇게 많이 안해? 형 되게 많이 안해? 화장 자주 하다보지? 무슨 일이야 그거? 어? 황민이! 아니 근데 나 저녁 순간 얼굴을 못 봤는데 표정이 보인 게 아이고 나으리! 제발 자 키비스! 야 대그맨 많잖아 유경규씨 유재석씨 많잖아 아 그니까 그 생각이야 잠깐만 어 야 화장품 브랜드 미샤 미샤로 가자 빠르게 빠르게 와! 심장평! 아니 이게 있었네 야 ov 하나 둘 아.... 오오오오옹 오직 갈래 오직ong 어 저 열한작이요 물이 많아? 저 마카의 송강이 뜯었어요 안 돼 이번엔 어려운 걸로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거 뭐? 어 저... 천여자리! 천여자리가 뺏겼다! 뭐야 돌려줘요 내 동점 이제는 호단에 있잖아 아 잠깐만요 야 그 드림이 어떻게 바로 날아! 아니 벨로 그러면 앞이랑 뒤 다 댔네 아 근데 저 보드게임 뭐지 근데 블리츠 박아 오케이 맑은 날 야 너를 해놓고도 느리냐? 맑은 날 어? 차로 아우 씨발 잠깐만요 벨로님 경고해요 아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 욕을 박아버리시며 어쩔 수가 없어요 제어가 안 돼요 아 그럴 수 있어요 퍼모킹 흐흐우 으흫 퍼모킹 어어 이광수 이광수 이광수 바이올린 이광수 윙 미치겠다 하하하하 뭐하냐 하하하하 왜 이광수 이광수 너 방금 진짜였어 코발 미치겠다 하하하하 진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데 아니 근데 형 아니 뭐 한구 아는 게 너무 몸이 너무 떨어지더라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야 니들이 웃음 다치기면 난 뭐 넣어줘 야 웃음 다치기면 난 뭐 넣어줘 야 웃음 다치기면 왜 야 웃음 다치기면 왜 어어 이수신 이수신 자꾸 이수신이야 이수신님이 개그맨이야 아니 나도 모르게 따져있어 제발 야 일본 입장에서는 웃길만해 아니 우리 대군이 이렇게 털렸다고? 셀 어 안착살 어 어설풀 이자eles 아니 왜 다 뺏겨 도성아 내 동생고 왜 다 뺏어 이색이야 아니 아니요 OURERyy 우리도 게임 안보여요 요리방식 ? 아 죄송함 parental 상하하세요 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독도입니다 독도입니다 흑강이 저거 그냥 웃기려고 딱 던진거야 조심해 조심해 하나 둘 셋 맛있음 맛있음 야 맛이 상은 우마이 두명이 다 웃기면 우린 뭐하라고 우마이 이 지랄 달 오 KBS 쭉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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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날래 몰라 모의검보단 그대로인데 모의검보단 모의검보단 에이 선혁 아 아 김선혁 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형 숙적 당하겠다 어 어 형 진짜 당황했어 형들 어 아 또 천혜다리야? 아 그만하라고 어 그 개 아 개 빨랐다 개 아 천혜다리 뺏을 수 있었는데 왜 천혜를 그만 버려 아 천혜다리 까비 아 천혜다리 델로 델로 처녀 지켰네 와 어 이순신 아니 아니 야 너네 적당히 안해? 야 안 돼 했어 나 이거 다 꼴 거야 이제 착한 남자는 없어 나 안 했다니까 나도 안 했어 쟤가 있어 제법 아 지금 이순신은 장군이야 델로야 아 아니 아니 이게 머리진 않은데 형도 내 정지 왔어 어 이순신 어 아 야 나 그냥 기억나는 게 그거밖에 없어 도망가고 싶다 아 아 아 오늘 MVP는 천혜다리 뜯긴 등불가 등불가 듣고 돌려줘 아 결루 처녀 개 또라세 아 샤비 아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 재밌었어 아 여러분들 재밌었다이 다행입니다 아 아 아 여러분들 재밌었다이 다행이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